걸그룹 카라가 외국 여성 가수 사상 최초로 일본 오리콘 차트 1위를 기록했습니다. 카라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DVD 카라의 베스트 클립이 첫 주 13만장이 팔려 오리콘 DVD 종합부문에 처음으로 1위에 올랐는데요. 최근 소속사와 갈등으로 시작된 카라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번 1위라는 쾌거로 다시 한번 일본에서의 높은 인기를 입증했습니다. 카라는 오는 23일 일본에서 세 번째 싱글 제트코스터 러브를 발매할 예정입니다.